자 낮에는 창고 안에 나오면 더 추울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밖에다 꺼내 놨어요 햇볕도 이제 나오고 하면 글도 좀 따뜻해 가 얘네들이 햇볕도 쬐고 하라고 이제 나와서 활동하려고 그러네요 물도 먹고 모이도 먹고 쓰갈은 5개 이제 마지막 한 마리도 까놔 왔으니까 총 23마리 이제부터는 무럭무럭 잘 크라 이제는 많이 활발해 졌어요 아직도 한 마리가 지금 털이 아직 안 말랐는데 나머지는 다 지금 털이 다 바짝 바짝 말라 가지고 엄청 활발해졌답니다 한 마리는 잘 틀이 뽀송뽀송 마르면 좋겠는데 몇 마리라고? 23마리 마리가? 우와 근데 요번에 이 23마리라도 있잖아요 한 마리 한 마리 다 자기 혼자 힘으로 다 나왔어요 마지막에 이제 조금 붙어 있는 거 이제 내가 이제 조금 이제 도와주고 요 놈은 잠자는 거야 따뜻해 가지고 지금 하하하하 다 지금 엄마 품으로 가서 자야지 그래야 햇볕도 좋아요 햇볕 지금 엄마 품하고 안 되지 하하튼 이 엄마 닭 이혼은 이전에도 그렇고 보면 진짜 모성애가 강해 잘 해 얘가 진짜 여기 지금 따뜻하니까 저게 저 구석에서 봐야 저거 딱 저리가 앉아 있잖아 지금 지금 따뜻해서 저러는 거야? 응 아뇨 아뇨 지금은 그냥 잠자고 먹고 그래야 돼 해가 이제 따뜻하니까 그렇게 앉아 있는 거래요 그렇게 커져도 따뜻하잖아 빨빨하잖아 이거 요번에 요 23마리 다 엄청 빨빨해 털이 진짜 이쁘다 요거는 하하하하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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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먹겠다고 학수씨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지금 봉호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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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고 아이고 저거 저거 달아나는 거 봐 모이는 먹네 아이고 조그만 것들 요거 한 일주일만 지나면 이제 금방 커요 얘들은 아모예때 얘네도 털도 정돈 하네 벌써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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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야 오야 지금 여기 몇 마리가? 응? 23마리 다 모였지? 응? 야 너한테 지금 여기 한 마리도 없어 야 없잖아 어? 더 있는 거야? 내가 잘못이 하려 했구나 아이고 보자 자 이제 없다 도대체 몇 마리인가 보자 이거 23마리라고 살리기도 너무 힘들었어요 억지로 다 살리는데 23마리가 맞습니다 저녁때 됐으니까 다라 속에다 넣어놨고 이따가 뭐로 살짝 덮어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낮에는 요 안에다 바깥에 요렇게 나와서 놀게 하고 물을 요렇게 줬더니 이제는 물도 마시고 아이고 괜찮네요 아멘